지민아 뭐야? 어? 뭐야 라면? X파게티 X파게티야? 응 몇 개야? 두 개 아 그냥 이미 두 개 일단 두 개 했어? 어? 아니 허석이 형이랑 먹으려고 너 같이 먹어 나 어차피 많이 안 먹어 아니 아니 형 드세요 나 하나 같이 먹자 같이 먹으면 돼 한두 조가락 먹으면 끝날 거 같아 형 그때야 나 치아 괜찮은데 나? 근데 왜 자리 안 떠나가? 그 알지? 말은 괜찮은데 몸이 안 괜찮은데